지난 2월 시청률 21.7%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과 동시에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에 등극하며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의 190개국에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은 아시아 지역과 영어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첫 방영일부터 매회 정규방송 종료 후 공개됐고 일본과 유럽 지역은 2월 16일 전 회차 동시에 공개됐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국가별 일간 탑10 콘텐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남아시아 남미 지역 등 수많은 지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페이지가 생성돼 사진과 영상이 교류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대만의 인기가 더욱 높은데 대만의 경우 4대의 일간지 중 3곳에서 드라마 관련 대서특필했고 수많은 매체에서 사랑의 불시착과 주연 배우 현빈 손예진 관련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일본에서는 2월 공개 직후 일본 넷플릭스 톱10에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며 최근엔 오늘의 종합 톱10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유명인사들의 입소문이 이어지며 계속된 인기의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미녀 배우로 유명한 사사키 노조미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사랑의 불시착 시청을 인증했으며 일본 방송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원로 방송인 쿠로야나기 패츠코드 인스타그램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가장 재미있게 봤다는 인증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앤이 도라에몽의 도라미 목소리로 알려진 치아키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틀 만에 사랑불을 완전 정복하고 최종회만 또 봤다고 밝혔습니다. 개그듀오 트렌디엔젤의 사이토츠카사는 사랑의 불시착의 광팬으로 유명하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글레이에 기타리스트 히사씨는 트위터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다 봤다. 올해의 베스트 진입이 확실하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야구선수 가즈타니 다카유키, 이와사다, 유타 등 스포츠 스타들도 호평하는 등 일본에서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주간지 옵저버는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TV쇼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포브스에서는 각각 반드시 봐야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과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선정돼 국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영국 BBC, 캐나다의 벤쿠버의 클리 등도 사랑의 불시착에 관한 긍정적 위뷰를 싣고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아시아를 넘어 북미, 남미, 유럽에까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주연인 현빈과 손예진의 인기도 폭발 중인데요. 중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현지 매체들이 앞다투어 현빈의 매력에 대해 분석하고 방송에서 사랑불 열풍을 특집으로 다루는가 하면 각 국가의 셀럽들이 직접 방송에서 사랑불을 언급하고 현빈과의 합성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자발적으로 현빈 안위를 인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예진 또한 손예진 팬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손예진이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를 찾아보는 해외 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손예진의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드롬급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엄청 빠졌어요. 주인공 두 명은 물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나 마을 주민들도 다 재밌어서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북한은 서로 가깝고도 먼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전체 16화입니다만 영화를 16편 보는 것 같은 엄청난 스케일로 하고 있어요. 한류 드라마에 10년 이상 전 푹 빠져 있었는데 어느 시기를 경계로 전혀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정기적으로 보았지만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이제 됐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재미있어서 계속 생각납니다.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봤는데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애들 채우고 나서 부부가 천천히 과자 먹으면서 보는 게 지난 일주일 일과예요. 조회수 벌어서 순이 탑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 이 드라마가 좋다고 억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런 종류의 순의 드라마는 절대 일본에선 못 그릴 거야. 한유만의 초고 윗급 감동 드라마. 웃음 있고 눈물 있고 서스펜스 있고 마지막은 경사스러운 러브러브. 해피엔딩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배경을 잊을 수 없다. 현빈의 손예진 한국 드라마 최근의 대히트작이라고 생각해요. 10번 넘게 봤어요.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진이의 머리 모양이 갑자기 변하고 있는 등 실수찾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명장면 가득합니다. 현빈의 남자다움과 멋있음, 예진의 여자다움과 멋있음 정말 여러 번 보고 싶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요 전날도 야후의 댓글들이 고평가여서 넷플릭스로 봤더니 저는 1화부터 빠져서 다음 회가 신경이 쓰여서 결국엔 잠을 못자고 볼 정도로 재미있고 감동과 눈물어린 이야기로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 주변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울어본 게 얼마만일까? 라고 말할 정도예요. 한일 관계 나쁘지만 드라마는 좋았다. 푹 빠져있는 한 사람입니다. 옛날 작품부터 최신까지 쭉 보고 있어요. 세계가 평화롭게 되면 꼭 한국 촬영지 주변을 가보고 싶어. 한국 드라마도 경쟁사회인가? 구성 각본배우 연출 영상. 굉장히 수준 높다고 생각해. 은근슬쩍 반일 섞어오는 것 빼고는 종합예술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우리 일본 여자는 못생긴 일본 남자보다 멋진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직 유료방송으로만 방송되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이야. 꼭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전세계의 한국 드라마가 침투해서 온 세상이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 이번엔 중국인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두 배우 사이에는 분명히 서로가 호감이 있을 것이다. 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달콤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손예진 언니의 미소와 눈이 정말 예뻐요. 사랑의 불시착은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부터 OST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나는 방송된 이후로 여러 번 국내 학검색을 해왔습니다. 현비는 훌륭하지만 도깨비 기록이 깨져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줄거리가 참신하고 독특하다. 코믹, 포근함, 감동, 디테일이 굉장히 신경쓰여 만들었고 조연들도 제각각 색깔이 있다. 근래의 특별 찬사를 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가 되었다. 마지막 회는 정말 울었어. 좋아요. 결말이 괜찮네요. 혁혁하고 1위는 마침내 함께하였는데 나머지 두 번째 남자 여자는 안타깝게도 슬픈 결말이야. 남북한의 사랑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드라마 밖에 실제 두 사람의 행복한 삶입니다. 마지막 회 생방송을 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정말 슬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몽골로 촬영을 다녀왔거든요. 극은 정말 오랫동안 여름에 더위를 촬영했고 모기충에 무는 눈과 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스위스까지 한국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현빈 증후군 심각한 환자 여기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최고의 한국 드라마 감히 이것보다 더 나은 드라마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당신이 여자친구와 함께 볼 드라마입니다. 보고 난 후에 더욱 사랑에 빠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홍콩 스타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최근 3년 동안 본 한국 드라마 중에 가장 사랑한 드라마야.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이상 사랑의 불시착의 세계적 인기와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